이제 봉평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일어나셨는데요? 아니, 봉연 시작도 안 했는데 역시 좋은 관객입니다. 초코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여성들에게 바칩니다. 짧은 치마를 씹어줘요. 넌 얼굴도 못 참 예쁜 치마고 넌 전시 꿈에 우예쁜 치마고 난 고축놈은 맹하게 했었으면 넌 완벽한 애쓰가의 느낌이 없어 웃어진 느낌의 운명을 받아 그 중을 다 맹하게 했으면 난 고축한 애쓰가가를 자 그 중을 다 맹하게 했었으면 그 중을 다 맹하게 했으면 그 중을 다 맹게 했으면 난 고축한 애쓰가가가 난 고축한 애쓰가가가 나는 고축한 애쓰마를 받기 난 고축한 애쓰가가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 나는 고축한 애쓰가가가 너는 왜 내 부끄리에 난 고축한 애쓰가가가 너의 의미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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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